준호 보컬 1에 14네요 네 네 준호 열려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? 네 라이크 라이스 R, I, O 아니 O O 아니에요 C, E 오케이 I가 뭐 중에 뭐 되고 있어요? I, E, O 중에 I I가 되고 있죠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뭐예요? 라이 라이죠 C는 뭐 중에 뭐? 중에 S 그래서 라이스 라이스 계속해서 나인 N, I, N, E 그쵸 계속해서 여기까지 소리가 뭐예요? 나 나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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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가 니은 붙이니까 나인 계속해서 아이스 I, C, E 그쵸 I가 뭐 되고 있어요? I요 I 됐습니까? 오케이 이러니까 뭐 됐어요? 라이스 라이스 했죠 오오 인제 알았어요? 네 계속해서 바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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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, I, K, E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바이 바이 바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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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, I, N, E 오케이 계속해서 하이크 하이크 H, I, K, E 그쵸 우리 모입니다 마이크 M, I, K, E 그쵸 다이스 다이스 D, I, C, E 그쵸 스 소리도 S 안 하고 잘했어요 계속해서 마이크 마이크 M, I, C, E 오케이 라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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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비주얼 바이크 바이크 이제 우리가 하루를 라이스 라이스 바이크 바이크 E 근데 시험지에는 왜 안 적었어요? 소나무를 한 걸 기억하지 못했어요 흐흐흐흐흐 소리가 기억 안 났나요? 아뇨 소리는 기억이 났는데 소나무를 한 걸 기억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? 라임 라임 L I N E 오케이 아주 잘했는데 아이고 시험지에 하나 못 쓴 게 아쉽네요 여기 시험실 때 말하게 할 때는 잘했는데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훌륭합니다 드라이크 감사합니다.